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주제로 나눠서 의료 사퇴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 현장에는 지금 상당히 위급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의료 현장의 실상을 한번 정지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의대생들입니다. 사병 입대를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또에는 의대생 연차마다 여학생들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전문대학 제도 이후에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군필한 상태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군의관과 공보위 요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몇 년 후가 되면 지급 군의관 요원을 별도로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됐을 때는 많은 수가 군을 피라고 아마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왔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의관이나 공보원 요원 부족이 아마 그런 요인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을 연간 2천 명 총 1만 명을 정원해놓고 5년 후에 다시 지금처럼 연 3,300명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미 교수진과 학생과 여러 가지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대 시설과 부대 비용 증가를 시켜놨다면 고정비가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주로 줄어드는데 의사만 매년 5천 명씩 배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늘어난 의사를 국민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보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큰 재앙 같은 도전은 바로 인구 구성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고령화와 저출산. 저출산 문제는 그냥 쓰나미처럼 한국 사회에 전부의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 그다음에 펜션 모든 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부동산 입지만 여러분들 탐방해가지고 내보낸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만 저 눈에는 저출산 쓰나미로 보이거든요. 전부가 다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사회가 격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백약을 쓰더라도 이런들 저출산을 역주행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매년 한국에 의사가 5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5천 명이 나오면 이제 의료서비스는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의료서비스 그만큼 이런 국민들이 지출을 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아주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연 5천 명 의사를 배출해 가지고 전 국민의 의사화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산수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스벌린처럼 지금도 남아 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문제 진로과목에 대한 배치문제인데 그거를 오판을 해 가지고 이 야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는 판사들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소송 급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의료소송 배상 판결 금액이 10수억 원씩 부풀려서 필수 의료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평균 판결이 5억의 소송 시달리는 기간이 4, 5년입니다. 소송 걸려있는 것이 서너 개 되는 분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필수 의료 교수님들도 한두 개씩 소송이 걸려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여러분 판사들은 의료소송을 줄여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동기가 변호사들은 소송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판사 금사 변호사 환자 환자 가족들이 모두 더 의료소송을 더 해야 될 강한 동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대타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경제학은 인센티브 매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환자 환조 가족 모두가 다 뭡니까? 소송을 많이 하고 의료소송에 대한 여러분들 배상액수를 높여야 될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뜯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인 겁니다.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그 의사들을 약탈해야 될 동기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판사 금사 병호사 환자 환자 가족들이 떡달처럼 여러분들 달라들어가 이러면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가는 젊은 의사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제가 논평에 좀 경제학적 지식을 여러분 더한 겁니다. 이걸 지울 수가 없다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특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의료소송을 제안하는 쪽으로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은 외과의사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민간 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외국 가서 치료받고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공공의로운 가가지로 치료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그냥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모두가 의료소송 권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현진근 소설가처럼 술 권하는 사회처럼 의료소송 권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는 게 없으니까 밑에서 그럴 듯한 허소리를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일을 시켜놨으니 부하가 헛소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벌려버렸으니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위 사람이 모르면 밑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회장이 잘 모르거나 사장이 잘 모르면 밑에 여러분들의 부사장이나 임원들이 본인 이익에 맞게끔 사장이나 회장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신 겁니다. 처음에. 지금은 좀 잘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 겁니다. 의료업계를 근본적으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계획서로는 한해 의과대학생들이 2천 명 충원하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대 정원자들 다음으로 최고 실력자들 뽑아 의료계와 가충원으로 인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고급 산업인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쓸데없는 인력 낭비로 한국의 과학기술 생산인력의 고급화를 떨어뜨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말아먹는 짓이란 걸 모르니 제대로 고민도 없이 이 일을 저지르는 무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개에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초토화시킬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 가지고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역국가다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개월의 뗄감을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정책의 우선유예 1번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개월이 아주 춥습니다. 개월의 뗄감을 사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걸 한국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쌀농 사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브란스 의대가 이런 100개가 생겨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고 그렇게야 돌아갈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인프시에서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5천등까지 전부가 다 뭐죠? 의과대학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연구개발할 겁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탄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엉망진창이었는지 소위 이야기 쓴 논리적 사고가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한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뉴저지에 살았는데 지하실에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옮긴 집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못 찾았는데 한 미국인 동료가 여러분들 혹시 그 집 주변에 나무 이렇게 짤른 거 아니야? 나무가 물을 여러분들 흡수를 못하니까. 그 친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교육이 달랐던 것 같다 이야기죠. 그런 사고를 자기는 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쉽게 논리적으로 그 양반이 금세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을 건데 그거는 물을 빨아들이는 식물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료계의 인력을 다 뽑아가게 되면 이공대가 고사한다는 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 머리도 생각이 없고 조기용 장관 머리도 생각이 없고 심지어 윤 대통령 머리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고의 검차 엘리트 생각이고 행정고시 통과한 행정관료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이 1등부터 5천 등을 다 여러분들 의료계 내수산업이 다 뽑아가는 나라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제정진들이 아닌 겁니다. 석유 팔아서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야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수가를 책정해놓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잘못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의사를 왜 하냐. 그런데 의과대학 목표 초딩방도 있다면서 맛이 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원가라도 보존이란 것은 성모병원의 한 교수님이 국민의힘의 한재학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태에 대한 토론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외과의사인데 심평원이 그래도 원가는 보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가 수술받을 때 수술받는 환자 위에 이런 덮는 수술포 그거 왜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주사반을 왜 이런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수술장갑 왜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그냥 이런 뚱 쳐가지고 그건 수술비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저리는지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완전히 조선이구나 조선 항목을 다 따져가 여러분들 합당한 원가라도 다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의로운 난리에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라고요. 윤 대통령이 삽질해서 국민이 죽어 나가면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윤 대통령이 알아서 골로 가라고 그마저 박수치고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습니다. 정말 가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는 겁니다. 어쩌냐 이 나라 머리가 있고 양심이 있었으면 선거 공정성 문제 크래케 이름들은 민초들이 외칠 때 누구와 나서가 이름들을 해결할 내가 좀 해결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생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 안 하니까 본인의 이름들 아니하고 입신 출세만 생각하니까 이제 고생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고생할 때 되면 그때 아차하겠지만 그때는 끝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진압당할 겁니다. 한 몇 주 내로. 어떻게 이름들 일어서겠습니까. 검찰하고 이러면 경찰이 다 달라들어간 겁니까. 다 시위대에 뭡니까. 잡아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의로사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정관리하고 야 저렇게 하다 니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그냥 확실히 골로 가라 확실히 골로 가라 이렇게 표정관리하고 있고 국힘당은 여러분들 뭡니까. 입 팍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축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지만 특히 사람들의 수준은 생각보다 낮다는 말에 한 이제 회사생활 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나오신 분이 돈 벌기가 참 어렵고 회사생활은 천국이었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민감하고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한국인들이 이 시대도 그토록 선전선동에 잘 놀아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나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젠브리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그냥 이번에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한 분이 의료 문제를 좀 잘 아시는데 가설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년 아니면 빠르베 10년 안쪽으로 사보험 사보험 의료시장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보험의 능력치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면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큰 병이 나더라도 바로 수술 일정을 잡고 의사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위암이 걸렸는데 내 사보험이 위암을 커버해 주고 또 실력 있는 의사를 커버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면 그냥 내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나 실력 없는 의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4개월 6개월 이상 건립되니까 그게 바로 의로 민영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직접 겪어야 아 의사 늘린다고 의사가 엿대는 게 아니냐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입니다. 요즘 다시 느끼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배 아파리즘 같이 못 살게 하는 게 낫지 나보다 잘 날고 잘 사는 꼴은 무조건 못 보는 그 무함의 치가 떨립니다. 이 나라에 죽으라 일하고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요새 느끼는데 어릴 적에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외우고 배웠던 것 중에 납세의 의무가 이토록 치 떨리게 원통한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 챙긴다고 토형시장 등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보험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이 달라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의료사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